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. 신고 대상은 병원이나 요양소에 머물고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입니다. 거소투표 신고를 위한 서식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신고서는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도착해야 합니다.